이 학기부터 광주지역 무상급식비 단가가 7.4% 인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급등하는 물가율을 반영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액은 140원에서 250원으로 초등학교 2,971원, 중학교 3,449원, 고등학교 3,392원, 특수학교 3,752원이 평균으로 지원됩니다. 급식비 인상에 따른 28억 원의 예산은 광주시와 교육청이 14억씩 부담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